구독과 좋아요라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와우. 아주 좋다. 오빠! 나 재워놓고 혼자 하니까 좋았어? 응. 응. 그렇지 거짓말. 엄청 여유롭고 유유자족하던데? ㅋㅋㅋㅋㅋ 봉을 뽑겠다며 아침에도 오전을 하고 있는 아 뜨거워 괜찮아 내가 이럴려고 휴대폰 여러개 갖고 왔어 엄마 눈 모은거 봐 우와 여기 여름에 한번 다 와보고 싶었는데 왔네 날씨가 엄청 좋은데 이건 좋은건지 찌는건지 엄청 뜨거워 와 장난없다 날씨 너무 덥다 마라도 또 왔어 대게 있어 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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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사람들 많이 왔어 물에 시키면 매운탕 주는거 난 이게 너무 맘에 들어 포항물에 근데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맞아 진짜 맛있어 이거 또 먹고 싶었어 비비고 그 다음에 육수를 넣으라고 합니다 맛있어 맛있어 나오죠 오우 많이 넣었네 처음부터 요정도가 요정도가 있는거 같애 우리같은 성격은 찍고있어 말을 안걸면 몰라요 뭐 나는 면보다 밥이니 아 맞다 깜빡했다 괜찮아 결국 텄습니다 결국 다시 했다고 합니다 결국 한번 했다 안다 어떻게 먹는게 제일 맛있어 어떻게 먹는게 제일 맛있어 난 면보다 밥이니 그렇게 따로 먹는게 제일 맛있어 그렇게 따로 먹는게 제일 맛있어 저 식당에다 가방 두고 다니는 멍충이 아무래도 내가 멍충이랑 결혼을 한 것 같아 무슨 말이죠 망충이 망충이 망충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망충망충 야 씨 꽃 구경을 할 수 있는 날씨가 아니야 이거 진짜 졸도하기 일보 집단이야 네 이 날씨에 지금 꽃잔치 한다고 말이야 어우 이거 그냥 장미가 다 타 죽을 것 같은 날씨인데 그냥 카페나 가자 가서 아이스크림이나 먹자 우위에 사람 사주겠어 아니까 시핑을 듣는 사람 팬케이크를 먹겠다고? 그렇게 밥을 많이 먹고? 팬케이크 배가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은 다 나 이런 팬케이크 처음 봤어 어? 맛있겠다 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 더치베이비라는 메뉴 뭐 먹을래? 아이스넬 다시 읽어봐 더치베이비 그거 이 오리지널 더치베이비 팬케이크 사 그래서 더치베이비를 먹었어야지 하하하하하 팬케이크 먹었으면 됐어 다른 날이 보다는 조금 더 바뀌는데 다른 날이 보다 에어컨을 안 가서 아저씨 샤베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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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어. 그런 느낌으로 먹는 거야. 맛있어? 음! 엄청 타요. 엄청 맛있어. 냠냠냠냠. 그래. 싹싹 다 긁어먹고 멍 때리고 있어, 둘이. 이제 가자. 더워서 여기 못 있겠다. 맛있어, 가자. 응. 아! 아! 어, 짜잔. 오, 좀 예쁜데 숙소가? 계단을 올라가요. 가고 있어, 가. 우와! 우와, 멋있다! 벌써 멋있네? 아, 힘들다. 어이가 엄청 높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튜브! 우와, 튜브 귀엽다. 우와! 봐, 엄청 깨끗하네. 우와, 예쁘다. 와, 한 놀다 보인다. 아, 맘에 들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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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카라. 빨리 오카라이크 놀자. 우와! 빨리 오카라이크 놀자. 수영이다, 수영! 우와, 이번 수영복은 핑크색. 난 놀겠다, 먼저. 가봅시다. 마카트로. 우와, 너무 좋다. 으아악! 히야. 오. 미온수를 신청 안했는데 날씨가 뜨듯해서 미온수가 된 것 같아. 근데 너무 나가고, 이렇게 할 것 같아. 으아하! 와, 뷰가 진짜 장난 없다. 쭈쭈쭈쭈! 이럴 멘트 뷰가 오고 와, 뷰가 진짜 많다. 모든 사람이 드시면서 싱싱한 곳이 머리feed이 인자. 보니, 남편이, 남편이 뷰가 딱딱한 곳으로 레시피부터 한 번 지내고. 엉덩이 엄청 오리궁대기 같다 응 근데 사장님 엄청 친절하시다 그치 사장님 엄청 친절하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놀았어? 자유환자 자유환자 와 진짜 너무 좋다 형이 또 오고 싶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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